여러분들 이제 그 기존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기 뭐야 이거 이게 지금 무료에요 무료 얼리엑세스인데 지금 최대 6명인거 같아요 최대 6명 그러니까 많이 뭐 들어올 순 없다는 얘기죠 오우야 16핑짜리가 이렇게 막 캐 야 한국인 겁나 많이 하네 33핑 요기부터는 약간 이제 일본 중국 150핑 180핑 1867핑은 어디냐? 팡스야? 방파야지 자 방제는 어 다음 파시구요 비번은 음 비번은 9987 9987 어 어 와일드네스야 이거 어때 와일드네스 서바이벌 이거 뭐가 제일 재밌나? 으음 이거는 이거는 코퍼레이티브 서바이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을 경우 전체의 정신력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거 부활없고 어 조심해라 엔드레스 엔드레스 뭐지? 뭐지 저기 비아 뭐라 읽는거야? 일단 요거 어 부활없는걸로 가자 흠흠 멸망전? 부활항상가느냐? 아 그래? 아 아 무슨 일인지 알았다 오케이 PVP는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애들 또 테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일단 연기 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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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저는 로봇트 하겠습니다 로봇트 오야 시작부터 시작부터 지금 기어를 먹을 수 있으면은 아 이런씨 아쉽다 진짜 아쉽다 야 근데 사람이 이게 야 이거 포탈이 없잖아 이거 야 뭐야 벌써 왔어? 엥그립 판단은 뭐야 뭐지 저게 노포탈? 야 포탈 없어 야 한자리에 모여 자기 각자 저기 뭐냐 뭐랄까 각자 최소품은 최소 그 생존할 수 있는 고런 준비물을 들고서 지정된 위치에서 만나는걸로 하자고 자원 빨리 채집해 야 지금 시간 없어 지금 벗어 정호 지금 넘어간다 지금 빨리 빨리 어 빠르게 빠르게 그리고 위험하니까 불필 수 있도록 아 저거 뭐야 시 위험하니 위험하니까 이제 불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풀 3개에다가 나무 2개를 확보하란 말야 에 그럼 요거 지을 수 있다고 요거 캠프파이어 풀 3개 나무 2개 고거 있으면 일단 죽지는 않아 그리고 버티면서 뒤로 하나 나비를 잡으세요 나비 나비가 바닥에 앉아있을 때 뛰어가가지고 강제어택으로 딱 잡으면 돼 알겠죠 저런거 저런거 나비가 어 허기 5에 체력 5 올려줘 엄청나게 좋은거야 진짜 나비를 그래서 많이 일단 모아놓고 그리고 스파이크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컨트롤 잘해야됩니다 이거 안은 바로 뒤져요 어이씨 어이씨 형 5 아이씨 스파이크 안나왔어 야 스파이크 스파이크 30%로 나오는건데 왜 안나와 아 이제 한마리는 또 못잡아 딱 한마리까지 잡을수 있어 컨트롤 이용하면 한마리까지 잡을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냐 리드 갈대 갈대 많이 뽑아와 갈대 필요해 다트 만들려면은 다 어딨냐 근데 나뭇가지 어 또 운좋으신분들은 금을 빨리 먹을수 있거든 금을 빨리 먹으면은 이거 뭐냐 사이언스머신을 만들어가지고 삽을 하나 만들어 삽을 하나 만들어서 어 이런 식물같은거 캐오세요 대박 대박났다 대박 참고로 저것도 컨트롤 잡을수 있습니다 기어가 그냥있네 잡을수있어 아 아 못 먹었어 안돼 아 기워먹어야 되는데 어 여기 뭐지 여긴 어딘가 야 채팅차서 누가 또 어그로 끄냐 꽃이나 먹어야지 죽지않은 방법은 있어 야 어떤 새끼가 일베링크 달았어 정신 나간거야? 아 기워먹으면 피차는데 아깝네 어쩔 수 없네요 근데 뭐 저게 썩는건 아니니까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어요 좀 아쉬운데 어 뭐야 시작도 체스트야? 가만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야 이거 회수하러 가자 아 불 못 펴!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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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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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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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엄청 심하네 오 랩 장난 아닌데 베이지 하나 있고 오 야 랩 진짜 심한데 아 오 오브로드 빨리와 얘들아 나 혼자 간다 나 혼자 간다 바보가 걸렸구요 하아 오 금 금 금 금 금 돼지촌 돼지촌 촌촌 나이스 돼지촌 여기 우리집 자 여기 우리집 깔끔하네 돼지왕 있나 돼지왕 돼지왕은 없는거 같고 괜찮은데 왔어? 오케 금 일로와 일로와 금 캐고 베리와 베리야 장난 아니다 와 여기 세트다 세트 여기 여기 집 짓자 요자리 내 자리에다가 저거 지워요 사이언스 머신 아무 없어? 늪까지 써가지고 이거 텐타클 아 돌이 필요해? 돌 구해와야지 그럼 야 이거 거미까지 있네 거미 이거 둥지 부시.. 부시지마요 거미 둥지 부시면 안돼 어 이거 뭐지 가만있어 여기 어디야? 아 여기 두어튼데 아냐? 어 묘지 묘지 탑 있는 사람 아 맞다 돌 돌 돌 돌 돌 여기 오버로드 있을 때 작업을 빨리빨리 해놔야되는데 오케 늙지않아있고 3대3이야 지금? 자 일로와 일로와 빨리와 거기 팀도 다 잘 구해오라고 여기 돌있어 돌 돌 두개 더 있어야되고 나무는 뭐 개면되는거고 돌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있구나 백통의 요지네 아주 좋네 아 여기서 왼쪽으로 갔었으면 딱 거기네 왼쪽으로 갔었으면 여기가 나왔었겠는데 어디갔어? 우리 한명 어디갔어? 내 체스터 어디갔냐? 빨리와 돌을 너놓고가지 아 여기다 너놓고가지 빨리 만들게 어디갔어? 어디갔어? 한명 돌 두개 있을거아냐 돌 두개 있을거아냐 어둑어둑해진다 이거 내일은 이거 내일은 나이스 좋은데 이거? 야 밤에 불키지마 에 나이스니까 나를 믿고가 밤에 불키지말고 어 돌좋아 뭐야 하나없어 돌하나 야 락 야 돌 돌 돌 돌 돌 없어? 아 잠깐만 됐어 나무나무나무나무 나무배 나무 이거 언제까지 되냐구요? 오늘 밤에 아마 꺼질걸요? 누구 죽었네 야 누구 거미한테 죽었어 여기만 죽었어 됐어 좋은자리가 있을텐데 땅이 좀 넓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괜찮겠는데 이 자리가 괜찮겠는데 이거 삽으로 근처 풀 퍼다가 풀 한자리 다 모으세요 각잡아가지고 각잡는거 잊지마라 알았죠? 각은 생명이에요 각 생명 알았죠? 그리고 베리 저거 건들지마 베리 건들지 말고 요런 베리는 캐도돼 혼자 떨어진거 이런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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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어 붙어있어 가만있어 불이 나무 두개 있는 사람 나무 두개 없어? 불 피자 이걸 못만드니까 나무 두개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나와 나와야 만들지 오케이 어 불탄다 불탄다 드레스슈트 누가 먹어 이거 왜 만들었어 여기 야 딴사람들 왜 길을 이렇게 못찾냐 여기서 바로 오면 되는데 늑지대 딱 건너서 돼지촌이라니까 압부정 사거리야 여기 지금 냉장고 냉장고부터 빨리 만들까? 아이씨 냉장고 만들고 싶은데 아 알케미엔진 금 6개 필요하네 정제돌에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자 이거 트랩인데 이거 트랩 갖다 쓰세요 자 이거 트랩인데 흠 아이스 스태프가 하나 있고 아이스 스태프가 하나 있고 네 이거 이거 비로 되니까 꽃은 바닥에 버려놓고 타임콘 이거는 이거 자 작업 시작하세요 예 오우 뭐지 이거? 그린캡 정신적 회복용도 여러분 나뭇가지 모아요 나뭇가지 합으로 나뭇가지 파가지고 모아 돼지왕 있나 돼지왕 니트라고 하면 되지 북이라고 하냐 그거 아 오브로드 끝났다 아아 아아 버프 끝났네 거의 용온스택 버프라고 오면 돼 예 이루용속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예 거의 뭐 빛도 나니까 깔끔하지 돼지왕 안떼어잡냐구요? 돼지는 때려잡는게 아냐 북할때만 그렇게 하는거지 어 누구왔다 이루와 이루와 한명 찾았다 나머지 두명 어딨어 여기 혼자 떨어졌어 나고자야? 한명 어디갔어? 찾기 되게 쉬워? 조약돌이 필요하다고 플린트라고 하면 되지 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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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있다 하나 하나밖에 없다 얘네 꼬셨어? 응 잘했네 그걸로 일시켜? 응 근데 이거 몬스터 고기 필요한데 몬스터 고기 왜 벌써 써버렸어 블루캣? 벌써 깨졌네 조약돌 진짜 없다 어? 조약돌 진짜 없어 나무까지 모았으면은 저한테 주세요 좋아좋아좋아 상자를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나무 나무 없나 더? 나무 2개 나무 나무케 나무 나무 너무 없다 나무 없어 나무 아우 좋아 돼지 용역 좋아 흠 그거 돼지 지들끼리 싸우게하는거 알지 어? 그거 해가지고 이제 고기 파티하자 어 여기 새로운 인원들 오면은 고기 파티하자고 깔끔하네 누구 삽으로 이거 정리해야돼 야 이거 두사람 삽가지고 하라고 돼지가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야 너무 나무로 너무 빨리 배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엔트 나오는데 뭐 엔트 나오면 잡으면 되지 뭐 몇명이야 지금